안녕하세요. GBS 구민 리포터 양경미입니다. 구로구가 고척 골목시장 상점가에 간판과 비가림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관내 골목시장 상권을 활성화하여 깔끔하고 편리한 장보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는데요. 이에 따라 구로구는 점포명 확인이 어려운 31개소의 간판을 설치하고 21개 점포를 대상으로 노후화된 비가림 천막과 어닝 교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더욱 쾌적해진 환경을 통해 상인과 주민 모두가 행복한 전통시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